요즘 재미있는 발견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 트레이트, 트레이트하고 인엄이 되게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인엄을 약간 트레이트 같이 쓸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보게 되냐면 가끔 여기 Rust 게시판에서 스케일러인지 스케일러인지 모르겠고, 스케일러, 자바, C-샵, 인터페이스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뭐 마킹도 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개념으로 Rust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트레이트를 되게 많이 쓰게 되고, 근데 결국은 Box Dine 트레이트가 너무 많아서 조금 어색하게 되었고 그래서 혹시 이거 Replace Most of My Trait Objects with Struct Types 이게 좀 Rust다운 방식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재미있는 게 좀 많은 사람들이 혹시 트레이트가 아니라 인엄을 대신에 쓸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여기서도 되게 많아요. A well-designed Enum can take the place of something you might have used an interface object. 그리고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 When you have a fixed set of possibilities. 그래서 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트레이트를 뭐 그 external library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Cargo.tom를 이용해서 트레이트를 임플렛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라이브러리가 아니면 그러면 fixed set of possibilities. 우리가 어떤 트레이트가 있는데 쓰고 싶은 스트럭트가 한 뭐 두 개 세 개밖에 없고 그러면 인엄이 더 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어서 제가 좀 해봤더니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트레이트부터 볼게요. 그래서 전형적인 트레이트 아주 간단한 트레이트. 트레이트 같은 이름의 펑션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static-stir 그냥 자기 이름만 정해야 되는 그런 트레이트. 그리고 간단한 트레이트. 트레이트 하나. 트레이트 하나. 그 다음은 임플렛. 임플렛 give name for one. 그리고 임플렛 give name for two. 그리고 한 번씩 이야기 ف해하고. 그리고 다음은 파이네스피AB이 바로 goes from에. 거기서는 Default Implementation 없으니까, Imple GiveName을 하면 무조건 사야 돼요. 1하고 2. Imple는 잘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function, getName 그리고 여기에서 Generic T, GiveName. 아무거나 만약에 GiveName만 Imple 했다면, 그럼 쓸 수 있는 거예요. Input T 그리고 PrintLineWaveOfTypeNameIs, Input.GiveName 이런 식으로 그리고, Let 1 equals 1, 1을 하나 만들고, Let 2 equals 2, 그리고, PrintLineWaveOfTypeName1, GetName2. 아니면 RefT, RefT로 합시다. CapturedByValueWaveOfTypeName이로 합시다. 자, 보시다시피 잘 돼요. The TypeName is 1, The TypeName is 2. 그러면 이제는 여기 밑에다, 혹시 나중에 비교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젠 이거를 이넘으로 바꿀게요. 자, 이젠 이거를 이넘으로 바꿀게요. 자, Treat 대신에 이넘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이게, 이넘은 뭐지? Limited Set of Types. 그래서 먼저 바로 그 어떤 게, 어떤 타입이 Imple Implementation을 할지 바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그, 자기 마음대로 Imple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Imple, GiveName. 이제는 GiveName 자체에, 거기다가 이 function, 이 method을 만들어요. 그래서 GiveName. GiveName을 부를 때는, one일 수도 있고, two일 수도 있고. 그래서 one이라면, all.GiveName. all는 아직은, 이게 자기만의 method가 없어요. 근데 좀 이따가 줄까요? 그래서 GiveName one일 수도 있고, GiveName true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는 여기 signature에 따라서, 이 타입이, 이 method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GiveName이란 게, self를 가지고, staticster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것도 같은 signature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Imple, GiveName이 아니라, Imple one, Imple two. 그래서 또,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여기 one하고 two는, 자기가 어떤 traits에 속하는지는,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도 되고, 그냥 자기, 자기만의 세상에서, 나는, one이란 struct이고, 나는 GiveName이 있다. 이게 상관없어요. 근데 유일한 상관이란게, 그 signature가 안 맞으면, 에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나는 역시 mute selfie 났다. 그러면, 바로 에러가 나와요. 그냥, O, is mutable, is behind immutable reference, 등등등. 그래서 약간, 트레이트같이, 그런, 뭐지, type safety. 일단, 그 signature가, 꼭 맞아야, 컴파일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트레이트당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는, GetName은, 그래서, giveName, ref, giveName. 그래서, 이젠, main에서, let 1, equals, giveName1, 그리고, let 2, equals, giveName2, 그리고, 2, 넣고, GetName1, GetName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generic, New is, 오는 später Bean. cccg, 트레이트당이 될 거 같아요. 음, propriety present, ắt Teaching. independent. 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expectedBang1 이렇게 아니면 그냥 new 자기 마음대로 그냥 new라고 하고 만약에 이 신택스가 좀 못생겼다면 그냥 one new 이런식으로. 근데 give name 약간 그 trait object 같이 쓰는 거고 그리고 cargo run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Downcast. Downcast라는 게 어떤 trait object가 있고 이렇게 뭐 다인애니 그 애니 이라는 trait을 이용해서 뭐 as any 그런 게 있고 다인애니 그런 trait가 있고 다인애니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downcast 이런 이런 function 다 있어요. 이런 method. 그래서 모든 모든 type은 any가 있고 any를 trait object로 만든 다음에 downcast로 하면 다시 concrete type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as downcast try into one 예를 들어서 어떤 give name이 있는데 이 concrete type one만 썼으면 좋겠다. so try into one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죠. 이게 two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이런 result을 해야 되는데. result one 하고 그냥 열어둬서 string. so match self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give name one. 만약에 ok 이게 확실하게 one였다. 잘 됐어요. 그래서 ok. 그리고 two 아니면 아무거나 couldn't make into a one. error couldn't make into a one. two string. 이렇게. so try into one 이게 아주 downcast하고 비슷한 method입니다. 그래서 여기 one이잖아요. get name one. let's um inner equals one dot try into one. one dot print. did we get a one? okay. let's see. let's see. get name. get name. get name. inner res. inner res. unwrap. print. print. inner. give name. i am now a concrete type. print. inner. i am now a concrete type.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 영어 비디오에서 잊어버렸지만 그거 하는 create가 따로 있어요. 인엄 디스파치. 인엄 디스파치가 바로 이런 거 해주는 걸 좀 더 간단하게. 만약에 이렇게 쓰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먼저 트레이트를 만들고 이런 트레이트가 있는데 왜 이런 거 쓰고 싶냐 하면 improve their performance by up to 10 times. 왜냐하면 트레이트가 V-table를 통해서 조금 더 느리지만 일반적으로는 상관 없지만 진짜 그 퍼포먼스가 너무 무조건 중요하면 이런 게 좀 좋아요. 이남 디스파치를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방금 보여드린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enum nub, input nub, control for nub, set position 이런 거. 무조건 이런 메탈드를 써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 크레이터를 이용하면 trade to 만들고 enum dispatch, enum 만들고 끝.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재미있는 발견이었습니다. 종류c Leinamer